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그것은 모모로 환영받았습니다. 잠재적인 획기적 치료제로 모모를 환영하다 모모를 환호하며 맞이하다 할 때 Hail이라는 동사 그것은 모모로 환영받았습니다. 잠재적인 획기적 치료제로 모모를 환영하다 모모를 환호하며 맞이하다 할 때 Hail이라는 동사 이로이로한 것에 대한 치료제로 수백만 명의 새내기 엄마들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치료제로 환영받았습니다. 이로이로한 것에 대한 치료제로 수백만 명의 새내기 엄마들이 경험하는 것에 대한 치료제로 환영받았습니다. 바로 산후 우울증입니다.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FDA가 이번 주말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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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초의 알약을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알약 사상 최초의 알약을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알약 쉐도잉 FDA가 이번 주말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FDA가 이번 주말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FDA가 이번 주말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M. Thompson이 보도합니다. 오늘 밤의 건강 경보를 Here's Anne Thompson with tonight's health alert. Here's Anne Thompson with tonight's health alert. Here's Anne Thompson with tonight's health alert. 메리사 뉴베리는 행복한 엄마입니다. 두 아이의 오늘날 메리사 뉴베리는 행복한 엄마입니다. 두 아이의 오늘날 그름 우울상 하지만 모모 후에 힘든 출산과 입원 후에 첫 딸의 힘든 출산과 입원 후에 하지만 뭐뭐 후에 힘든 출산과 입원 후에 첫 딸의 힘든 출산과 입원 후에 그녀는 겪었다고 합니다. 산후 우울증을 그녀는 겪었다고 합니다. 산후 우울증을 쉐도잉이요? 산후 우울증을 그녀는 겪었다고 합니다. 산후 우울증을 그녀는 겪었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더 이상 그리고 정말로 믿었어요. 남편과 제 딸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제가 없으면 그리고 정말로 믿었어요. 남편과 제 딸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제가 없으면 쉐도잉이요? 남편과 제 딸이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남편이 가마자 남편을 그렇게 남편을 남편이, 남편이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그녀와 주인들에게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남편이, 남편이,dam체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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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